시청자분 신났어! 오호! 신났어! 토끼야? 어우 달랬어 달려 이리와! 어머! 미끄러워! 위야 미끄럽다! 어르신이 소리나 어제도 소리나던데 이리 달려와봐 어 너무 빨라 루이야 천천히 좀 다녀 너무 과속이야 오 됐다 응 이제 딴 타다 힘들어 되게 힘들어 목소리 햇빛이 너무 밟아서 안 보인다 이제 햇빛이 너무 밟아서 안 보인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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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으로 야 꼬룩꼬룩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